상추들 긴급 이벤트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비와! 아 12월이 됐습니다. 2019년도 이제 마무리되는 달인데요. 맞춰서 긴급 공약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12월 30일까지 30만 구독자 돌파하면 30분을 이상훈TV뮤지엄에 초대해서 선물도 드리고 재밌는 이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상당의 핫토이 피규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드리느냐? 그냥 초대하느냐? 아니죠. 12월 30일까지 30만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에 1만 명꼴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에 19만 2천명이었더라고요. 10개월이 지난 지금 거의 29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따지고 보면 1만 명씩 계속 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돌파를 못하면 그냥 이 공약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구독자가 1만 4천명이 늘었어요. 11월에는 6천명이 늘었습니다. 평균 1만 명씩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고 기록을 좀 보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게 70%라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이상훈TV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마련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당연히 해드리고 이상훈TV에 몇 개까지 리뷰했던 물건들 그리고 이상훈의 소장품들을 함께 감상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약속하게나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30일까지 30만 돌파를 해줘야만 된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구독을 눌러야 되죠? 왜 좋아요를 눌러야 되죠?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또 지지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성공을 할지 12월 31일에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밤 12시까지 30만이 돌파되면 우리는 그냥 다 만세를 부르면서 서른분을, 서른분도 안 되겠다. 30가족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당첨되면 친구를 부르든, 가족을 부르든, 연인을 부르든 부르는 걸로 한 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럼 30일에 구독자 30만이 돌파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